이제 질문해 주실 수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보이스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보이스 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들 있으신가요? 클로즈업이 아닌 경우에 어느정도 가정을 하나요? 클로즈업이 아닌 경우는 그냥 그 그 블링크 아까 말씀드린 뭐 약간 뭐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거 만 잡으셔도 이지인 인 앤 아웃 정도만 잡으시고 그런것만 하시면은 뭐 이렇게 눈꺼풀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거까지 뭐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셔도 아마 될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수퍼바이저마다 달라가지고 만약에 수퍼바이저가 더 잡아라 이러면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하면은 뭐 슈퍼바이저 눈에도 그게 안보이는거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지고 굿범 한거 같습니다 이놈은 여기까지야 그냥 통과시키자 라고 하는거죠 이 샷은 그냥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거죠 근데 보통 큰 스튜디오에서는 그런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리깅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큰 스튜디오의 리깅은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눈 아래를 돌리잖아요 눈 아래를 제가 이걸 돌리게 되면 눈꺼풀이 이게 따라가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 기본 리깅은 물론 돈으로 사는거지만 이런식으로 돌려도 막 이게 리깅이 이게 되있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또 우리 비워하우스 또 얼굴 얼굴마다 네 이미지으로 네 그 친구 다 해놨어요 이게 눈꺼풀이 따라가죠 이게 자동적으로 보통 큰 스튜디오나 이런데서는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이런거까지 막 시간을 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리거들이나 테크니컬 디렉터들이 이제 이런거를 다 리깅에 정목시켜서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굳이 이제 아이다스 할 때 이것처럼 막 저처럼 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혹시 블링크 했을 때 눈 밑 근육들은 보통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아까 그 블링크는 그냥 이 이 눈썹의 근육뿐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금 한거는 감정이 없는 그냥 블링크에요 근데 이제 감정이 있는 블링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화났을 때 뭐 눈을 깜빡이거나 놀랐을 때 눈을 깜빡이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맞게 눈썹 아래라든지 이런 수축화 그 실루엣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움직여야죠 근데 이게 계속 정답이 없어 애니메이션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만약 저 같은 지금 한 것처럼 뭐 그냥 그냥 블링크다 그러면 이제 거의 근육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죠 그냥 이 안에 눈꺼풀 이런 근육들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화나 화나 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미 이 아래 주변의 근육들이 다 같이 위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만약에 디테일하게 잡으시려면 충분히 크로즈업 샷을 자기를 한번 찍어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이게 그걸 봐야 돼요 저도 레퍼런스를 봐서 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지 저도 상상만으로 아 대충 이렇게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게 보통 이제 레퍼런스를 찍으시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분들이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외적인 질문 같은데 아까 화면 위에 드로잉 하시면서 키 잡으시던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손이 있을 때는 그냥 어 손이 자체에 그냥 드로잉 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화면은 아니고 플레이블레스트 한 화면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아니면 그 마야 화면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마야 상에서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이 있어요 마야 안에서 그림을 그리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거의 안 쓰고 그냥 보통 저는 제 방법은 그냥 스크린에 제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아 그게 되게 원시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모니터가 이게 하도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많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그 펜 자국이 막 있다 그러네 아 고르테들 셀을 덮어가지고 셀을 안 덮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 셀을 덮어 셀 같은 걸 덮어서 이제 모니터 망가지지 않게 막 그린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셀 살 돈이 없어서 그냥 회사 모니터니까 회사 모니터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맞을 거지 실수로 유성으로 해도 뭐지 뭐 화장품이나 뭐 아세톤 아세톤 그거 하면 다 지워져요 그래서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고스트라고 고스트라고 있어요 고스트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굴 보고 얘기해 줘야죠 뒤에서 열면 고스트라는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네 네 근데 저는 막 그거 프로그램 다시 열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로 오리고 그래서 마야에서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이제 셀프 에디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야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쓰면 캐릭터가 이런 이런 포즈를 잡았다고 쳐봐요 그 이 포즈에서 손 모양대로 그게 라인이 딱 그려져요 마야상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움직이면 그 모양대로 그 위치대로 그림이 테두리가 딱 라인이 딱 따지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 오브 에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얼마큼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 마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천재 애니미터의 말씀 전재 애니미터의 말씀 다음 질문이 리딩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더 나은가요? 리딩? 리딩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쓰기에 제일 좋은 거는 말콤 애니미 스쿨의 말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컨트롤도 많고 자율도 좋은 건가요? 네? 컨트롤이 많은 걸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를 좀 신뢰도 그렇고 원하지 않은 사람은 원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냥 뭐 어쩔어 좀 말콤이 되게 가볍고 되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말콤 좋아요 말콤 네 저도 이제 학생일 때 말콤으로 개몰을 작업을 많이 씁니다 레이는 좀 무겁지 않나요? 레이? 레이는 좀 무겁지 않나요? 레이 좀 무겁지 않나요? 레이? 레이라는 그 리기인 레이 캐릭터 알아요? 저는 근데 그런 캐릭터로 제가 한번 다 해봐서 천재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검은자의 팔로우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슬로우모션 영상이 끊기게 나와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눈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거는 그런 컨트롤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만약에 눈동자가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겉에 홍채 부분과 검은자의 부분이 약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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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이 홍채 부분이 이쪽으로 갔을 때 검은자의 부분을 약간 좀 더 약간 느리게 그래서 나중에 정착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왜냐면은 눈 자체도 약간 액체 같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눈에서 이쪽 눈으로 갔을 때 그 검은자의 갔을 때 중간을 만약에 생각했을 때 이 검은자를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즈를 잡으시면 그래서 이 큰 홍채 부분이 멈췄을 때 나중에 이 검은자의가 나중에 멈추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이게 확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보면 되게 자연스럽죠 그렇게 디테일에 잡아가시면 그렇습니다 스파이더맨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시나요? 스파이더맨 요번에 되게 이게 얼마 들어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크로즈업 사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액션을 삼아 있어가지고 굳이 제 캐릭터가 안경 쓰고 있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스파이실더맨 스파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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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 나가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 들어가진지 그래도 그리고 다음 질문이 혹시 무거운 리깅 을 접하실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작업할때 와이어라든지 그거 말고는 리깅 쪽에서 리깅하고 모델링하고 얘기해서 모델링이 조금 더 가벼운 모델을 주면 프록시로 약간 준다든지 겉에 메쉬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처럼 스무스 안하고 그냥 프록시한 메쉬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리깅이나 뒷파트한테 요청해가지고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요즘은 다 컴퓨터 좋아가지고 리깅 때문에 모델거리는 건 아니요. 많아요? 진짜? 동이는 캐릭터가 엄청 무거워요. 다 이런 자체 무슨 캐시라든지 이런 걸로 좀 빠르게 만들어서 쓰는데 자체적으로는 무거워서 좀 힘듭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아까 눈 화면 왼쪽으로 움직일 때 눈 앞머리 근육도 같이 움직여 주셨는데 그렇게 잡을 때 눈썹을 어떻게 잡아주시나요? 눈 앞머리? 어떤 눈썹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 부분 움직였다는 말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이 부분? 그때 눈썹을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그때 눈썹? 아니 이거는 여기 근육들은 눈알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눈알이 움직일 때 이 눈 그 커플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라서 이게 눈썹에 영향은 주진 않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일 때는 눈썹은? 눈썹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눈꺼풀이 이제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눈 아래 옆으로 갔을 때 눈꺼풀이 위아래로 가진 않잖아요. 옆으로 가진 않잖아요. 이게 굴곡이 생길 뿐이지 눈꺼풀이 좌우로 가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눈꺼풀이 좌우로 가면 당연히 눈썹이 눈꺼풀 따라서 작업하겠죠. 근데 이제 눈꺼풀은 위아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눈 아래 움직일 때 까지 눈썹 애니메이션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석 선생님이 들어가신 지 오래 되신 이난쌤은 그렇게 작업하시나요? 여기 와서 해야 되거든요. 보이죠? 스페이더맨 들어가신 지 오래 되신 이난쌤. 컴퓨터 업그레이드. 저는 그렇게까지 동공까지 팔로우 수루 할 정도로 애니메이션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이더맨은 워낙 빠른 액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슈퍼바이저도 그 정도까지는 캐치를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스타일이 또 스페이더맨은 카툰만 만화책 같은 느낌이 나서 또? 제 생각에는 규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아마 실사 VFS에 나오는 그냥 퀄리티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지? 드림웍스나 이런 데서 샷 한 거 크루즈업 샷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들 자꾸 그렇긴 하더라구요. 근데 뭐 그런 크루즈업 샷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여러분한테 궁금한 건 한국에서 이렇게 까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근데 여러분도 그 학교에서 그 막 이런 학교가 없다 뭐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저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애니메이션에 열망이 있으시면은 이제 자기 몸을 랩으로 찍어서 이 몸 말고 얼굴 이런 표정 같은 거 이런 거 찍어서 계속 연구하시면은 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배울 수 있죠. 그거에 걷는 것도 제대로 오늘 학원에서 걷는 것도 제대로 어떤 분이 스파이더맨이 초당 12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데 혹시 그러면 작업형태 2배로 늘었나요? 초당 12프레임이요? 이거 어디서 정보를 잘못 얻으신 거 같아 초당 24프레임 맞는데 이제 두 프레임 씩 그 뭐라 말해 그런거야? 다 그래 보이잖아 지금 아 뭐구나 두 프레임 씩 약간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풀지 않고 이렇게 스텝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끊어서 두 프레임 씩 끊어서 하기 때문에 뭐 작용력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작업량이 줄어든 거래요 그럼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다 잡아야 되는데 또 네 2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줄을 이해 못하실 분이 있으실 거 같아가지고 두 프레임 씩 그러니까 그래프를 풀지 않고 같은 자세가 두 프레임에 들어가는거죠 멈춰있는 자세가 이제 두 프레임 씩 두 프레임 씩 네 거기서 이제 빨리 움직이는 부분은 너무 2프레임 씩만 하면 너무 딱딱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1프레임 씩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네 샵마다 다릅니다 네 초당 12프레임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분은 24프레임으로 작업하지만 12장의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본 TV 애니메이션처럼 그냥 딱딱 끊기는 그런 애니메이션 약간 스타일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네 스투키즈의 아버지 그리고 저기 보통 오버슛이나 세트를 넣을 때 통상적으로 몇 프레임 정도 사용하시나요 통상적으로 보통 가는 스피드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1프레임으로 스피드 있게 가면 여기서 여태까지 또 1프레임만 이제 오버슛이 되겠죠 만약에 뭐 느리게 가서 오버슛이 되면 좀 느리게 오버슛이 될 거고 스피드에 따라 다르는 거여서 스피드에 따라 다르고 디렉터에 따라 다르고 짧게 짧게 주름 뭐 주라 그러는 방법들도 있고 길게 약하게 길게 빼라는 방법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한국에 애니메이터가 가르치는 애니메이션 학원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걷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져요 뭐 이런 말이 많네요 저희가 참 비버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비현 선생님이 다음 강의 옥사이클이 확실히 나만큼만 1시간만 하는 그럼 뭐라 픽사랑 어 이 정도 쭉쭉쭉 다음 강의가 그럼 언제죠 그래서 아직 밀려있지 지금 대기자가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지 아직 지금 뭐 다음 강의는 저기 옆에 있는 이란 선생님이 어 다음 강의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다음 강의 다음 강의를 잠깐 설명해주세요 다음 강의 저는 어 솔직히 어떤 강의를 준비할까 생각했을 때 1시간 남짓해서 뭔가를 마스터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여기 규현 선생님이 딱 1시간 동안 강의한 게 잘했다 못했다 보통이다 어땠어요 딱 이게 정말 유용한 정보도 한국에서 가해 오기 힘든 아 유용한 정본되지만 못했다 아니야 솔직히 혼자 독학을 해도 이런 정보도 얻기 힘든 분들 학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에서 학원을 다녀도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또 이제 너무 짧으니까 규현 선생님이 또 이제 알고 계신 눈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또 다 가르쳐주시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저기 우석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덕션이 아직은 없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알고 있으시면 좋죠 자기 포플에서는 이런 걸 표현해주면 더 큰 회사를 들어갈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우리가 곰을 만났을 때 상어를 만났을 때 살아나는 방법 그런 거 가끔씩 읽어보죠 왜 읽어봐 그럴 일이 없어 혹시 그거 아니야 마크피스 한 거 아니야 폭불에서는 표현하면 좋지 꼭 필요한 거지 제 목적인 거는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배워서 써먹어보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곳에다가 너무 과장되게 이것도 넣어버리면 그렇지 오히려 너무 과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런 말을 안 했냐고 뺐냐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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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장해서 너무 과장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한쌤이 지금 경쟁을 쓰겠나 봐요 지금 댓글 두 번 들어왔잖아 지금 다음 번 강의를 위해서 쓰지 않더라도 유명 스튜디오에서는 이 정도로까지 작업한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좀 자기한테 인스플레이션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내가 이 폭불 만드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나도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는 제작이 안 되거든요 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모델링을 하시는데 눈만 집중적으로 모델링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좋은 스튜디오 들어가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손만 그래서 모델링? 모델링 야 디테일한 거를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제삼 그럼 아까 인한쌤 다음 다음 강의 때 뭐 하고 싶은 강의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강력하게 자기에 대해서 누군지 소변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저요? 그럼 다음 강의는 훗 아니어도 되나요? 아 다음 강의도 다음 강의도 다음 강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른 질문이지만 혼자 독학하려고 하는데 혹시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혼자 독학을 했었는데 거짓말하지마 아 근데 그 멘토를 만나는게 좋죠 저도 멘토 한 명 만나서 아 큰 회사에서는 아 6개까지 하는구나 저는 이제 이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 때 얘기하다가 멘토를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만약에 혼자서 하시면 어 찾아보자 계속 찍고 랩폰을 찍고 계속 공부를 하실 수 밖에 없어요 하셔야 거울을 많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울 저같은 경우는 멘토를 그냥 끊어버리고 저같은 아니 아니 보기 안심 아 질문은 좀 있잖아 아 멘토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ensuring 멘토 애니메이션 온라인 수술 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지 웹사이트에서 큰 회사 다니시는 분 누가 계실까 해가지고 찾아서 그분이 구글을 엄청 검색해서 그분의 이메일을 알게 돼서 그분한테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스토커 짓을 그분의 성함을 밝혀서 그분이 지금 많아 규현 쌤한테는 그런 분들이 많아 제가 그냥 막 이거 좀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돼 그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규현 쌤님 저 이메일 뭐죠? 제 이메일은 이제 규현 쌤 이메일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막 보내 딱 요거 요거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화면 지어 하셨어요 막 보내시면 돼요 여기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카피해서 아까 저기 우리 약속 있잖아 규현 쌤 개인기 허리 펴지는 쭉 아니 제가 대고팬에 건방기긴 나왔죠 위로하는 건 아니지만 최지호님이 작업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나 스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 이 자세? 작업 속도? 그냥 뭐 속도 올리려면 막 해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경험? 경험 속도를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뭐 하루 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애니메이션에 왕도는 없다 열심히 그냥 계속 킬을 잡아라 계속 해봐라 계속 해봐라 그냥 작업만 계속 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실력이 하나 할 때마다 올라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을 혼자서 계속 뭐 멘토들 막 그냥 제가 이메일 그냥 찾아서 이거 좀 봐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으로 뭐 좋겠죠 저 메일로 메일을 보내면 규현쌤이 들어오고 해당해서 스프리틱을 주시는 건가요? 들어오고 네 시간 되면 하겠지만 일단 같이 여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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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위원 선생님도 같이 받겠답니다 아유 박수초재님 고마워 그 다음 그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어 여기 또 약간 페이셜 말고 다른 부분이지만 바운승 볼 할 때 무거운 볼 바운승 할 때 무겁게 떨어지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보통 무거운거는 무거운게 떨어지면 바운스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바운스하지가 않죠 그래서 뭐 얌체공이나 볼링공을 생각하시면 얌체공은 떨어뜨리면 땅이 파이거나 이런식으로 될 수 있죠 그런식으로 무게를 줄여야 되죠 만약에 커브를 잠깐 보여주면 안될까요? 지금 갑자기 무거운 볼은 뚝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와중에 바운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무리시간에 배운 건데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게 똑같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공상태 진공상태 이제 근데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면적이 만약에 넓으면 이게 공기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늦게 떨어지고 면적이 좁으면 빨리 떨어지고 일단 기본적인 그 다음 싱글에 대한 거는 저기 그 저기 인완성 아니 구석쌤 뭐야 쿠슈 블로그에 가면 거기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단 쿠슈 쿠슈 쿠슈랑은 왜 우리가 간 게 있냐면 지금 멀리 있는데 가볍게 설명해 다음 강의 들어올 거야 아니 아니 다음 강의는 인완 쌤이 인완 쌤이 뭐 할 얘기 있으면 저요 저는 뭐를 할 건지 뭐 이런 거 저는 꿈이 오고 꿈이 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말하면 지겨워할 정도로 십의 원칙 있잖아요 십의 원칙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고퀄리티 영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쓰이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지 좋은 작업물을 낼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은 강의 있다면 뭐 말씀해 주셔도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라도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다른 분이 혹시 좋은 실루엣에 대한 팁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있는 사이트라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사이트만 좋은 실루엣 저기 몸으로 보여 주시면 좋은 실루엣 보통 무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좋은 실루엣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그 그 이제 시중에 나온 뭐 미키마우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그런 디자인들이 그린 게 다 좋은 실루엣을 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글 없잖아 만약에 미키마우스로 치시면 어 이미지가 뭐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작업물 하나하나가 이제 다 몇 백 번을 그려가면서 좋은 실루엣을 만든 그런 이제 그 작업물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다 회사에서 이건 이 실루엣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실루엣을 만약에 연습하고 싶으면 이런 잘 그린 그 그런 일러스트나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셔서 아마 마야에서 한번 따라 따라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키마우스 실루엣에서 한번 그냥 보통 말콤 리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근데 보통 이제 좋은 실루엣이라고 하면은 이 그 뭐지 텍스처를 없었을 때 텍스처를 없었을 때 텍스처 없었을 때 우리가 아 이 포즈는 이런 포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게 좋은 포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뭐 내가 힘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 근데 만약에 실루엣을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했어 이게 좋은 포즈 이거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해야 어 얘가 힘 주는구나 어 얘가 힘들어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됐다 이런 거는 모르죠 이게 만약에 음영은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아니 그거를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실루엣을 물어봤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들어가시는 분이 어떻게 더 좋은 날씨 어 더 좋은 좋은 거를 계속 감을 쌓으셔야 되는데 감을 쌓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다고 2D 드로잉 2D 드로잉 2D 드로잉을 한번 계속 연습을 해 보시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좋은 일러스트레이션 아니면 좋은 작품들 저를 많이 접하는 게 사실 3D 에서는 이제 뷰가 변하니까 그걸 많이 강구하는데 그림에서는 정말 실루엣만 보기 때문에 어 실루엣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3D 에서도 라이트 꺼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하는 게 7번 그런 식으로 딱 보시면 내가 총을 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면을 보고서 총을 대고 있으면 실루엣상에는 그게 총을 쏘는 건지 아니면 오라는 건지 그런 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2D 그림을 많이 보시면 보험이 되실 거예요 추우라는 분이 뜬구름 잡는 질문일 수 있지만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을 뽑았다가 내보낸다고 들었는데요 고용 불안 문제가 어느 정도로 큰지 감이 잡히질 않네요 벤쿠버 유학 가서 그 지역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평균 정도 실력이 있으면 한 지역에서 몇 년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그 대답은 우리 저기 윤환 쌤이 우리 워홀의 전사 워홀의 전사 저도 지금 워킹홀일리 데이 비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곧 그 비자가 끝났는데 회사에서 워킹 비자를 내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해준다 매지 않았습니까? 응 해준다 해준다고 그러네 응 저는 모르는데 뒷분들을 알고 나 얘기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면 계속 일하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돈에 비해서 부족하다 싶은 사람이면 토스트 끝나고 나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렇지 네 고용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오실 분 같은데 그러면은 영주권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회사에서 많이 회사에다가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막 코다도 많이 치고 실력도 있어야 되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니까 실력은 기본이고 그러시면 문제가 없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영인이 되시면 아마 훨씬 쉬워지시고 정해진 건 없죠 그 회사에 이제 프로젝트가 얼마나 길게 가고 또 다음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한국이랑 약간 다른 거는 이제 한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여기 계약직 컨트랙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직이라 그러니까 한국 계약직과는 약간 어감이 좀 다른 게 여기는 대부분 컨트랙으로 있어요 대부분 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컨트랙을 선호하시고 컨트랙을 이제 가면 그러니까 연봉을 더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 급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페이를 좀 더 잘 주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컨트랙이니까 그 컨트랙 자기 그 계약직 걱정 때문에 넘어오시는데 뭐 꺼린 직함이 있으시면은 네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한국이랑 약간 계약직이라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페이셜은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지만 VFX 쪽 실사 페이셜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VFX 페이셜 쪽은요 보통 리깅으로 잘 안 넘어가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셜 캡 캡처라고 이제 모든 이 얼굴 자체를 정확히 모델링을 실사 캐릭터와 똑같이 해서 그거를 전부 다 매칭을 시켜요 근육 움직임 하나하나 스킨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만약에 크리처로 넘어가는 거라면은 이제 그 크리처로 다시 리타게팅 시켜서 더 이제 그 부분에서 조절할 거 더 조절하고 해서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과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실사랑 같은 근육이 하나에 하나에 다 그렇죠 그 저기 저희 했던 TMNT2 그 닌자 터널2도 실제로 캐릭터가 액팅을 하면서 페이셜 익스페션을 하면은 그거를 전부 다 캡처를 한 다음에 그 거북이 얼굴에다가 다 리타게팅 시킨거에요 아마 이거 TMNT2 닌자 터널 닌자 터널 아 그럼 저건 애니메이터가 페이셜을 하는게 아닌가요? 페이셜을 하긴 하는데 거의 페이셜캡에서 한 80% 90% 자라지고 트윙만 조금 트윙만 좀 들어가니까 이제 VFX 파이브라인은 좀 많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마편에 아래에 그리고 더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마지막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난쌤 얘기했나? 다음 강에? 다음 강에 얘기하셨고 아까 얘기하셨고 그러고 이난쌤이 한 3주 후? 3주 2주 2주나 3주 후에 준비되어 3주 3주 비버하우스로 모든걸 계획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요 3주로 갔어요 어느순간 비버하우스 홈페이지에 재산이 올라와 있도록 3주로 갔어요 여기 VFX 애니메이터 VFX 애니메이터 VFX 애니메이터 저기 우석쌤한테 말하면 됩니다 VFX 애니메이터는 크리에이터를 더 많이 다루나요? 내가 알잖아 VFX 애니메이터 우석쌤 아니지 아니지 우석쌤한테 넌 지금 게임이잖아 VFX 애니메이터 VFX 애니메이터들도 프로젝마다 틀려요 거기에 무슨 뭐 어멘저스나 이런 프로젝이다 그러면 액션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어멘저스나 프로젝이다 나는 게임이야 프로젝마다 틀린게 옛날에 월크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모션 캡처를 많이 사용했고 프로젝마다 어프로칭하는게 이제 틀리기 때문에 다시 좀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 이제 마치고요 오늘 끝까지 남아서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수고하신 규현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말씀 잘하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들어가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비버하우스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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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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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